퓨전포차 범계 닭날개 튀김 조리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튀김 튀김에 관련되서 튀김죽을 만들게요 저희만의 자랑은 러시아 소금 1 3분의 1 티스푼을 넣고요 약간의 후추를 넣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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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휘전포도 다 담겨서 장날개 튀김 요리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휘전포도 다 담겨 오시면 이렇게 맛있는 장날개 튀김은 즉석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우 먹음직스럽죠? 휘전포도 다 담겨 방문해 주세요